아스카 커스터마이즈 어... 아스카 커스터마이즈 봐봐 딱 현실 현실 여자친구 느낌나게 이 스타일 이 스타일 디스 스타일 어때요? 괜찮아 보이지 않네요? 딱 이걸로 간다 청자켓 에다가 어... 금발 포니테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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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해했습니다 자 간다 딱 해가지고 어... 약간 색깔이 왜이래 구린거 밖에 없어 여기서 딱 이정도 색깔 저 여성분 어... 모모노기 카나라고 어... 어... 야... 아니요 배우에요 배우 이... 뭐 이상한 배우 아니고 배우... 배우 몰라요 배우? 어... 이... 약간 이거랑 옷이 비슷한데? 자... 어... 이거밖에 없다 이거 하고 바깥 옷을 파란색으로 하자 이거 보라색 느낌 나냐 왜 딱 해가지고 약간 남색이네 오오오 약간 약간 이런 색깔 약간 이런 색깔 하고 안에는 약간 하얀 색깔의 티를 받쳐 입으셨네요 왜 회색이 나와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하고 바지는 어... 아리스? 저스 아이 아이 저스트 워치즈 스트림 원스 자 자 괜찮지 않네요 오케이 오케이 바지는 그냥 두자 오케이 바지는 그냥 둔다 행복회로 간다 오오 하아 하아 야 someday I will do 근데 이게 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시간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보통 11.30에서 방송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통 10시에서 11시에서 방송을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계급은 다 한곳으로 한 세곳으로 이제 모여서 가는거지 오 민트 뎁 뎁 역시 엠페러도 많으시네요 쭉 빼기 한 번 더 오우쉣 저 안떠요? 오케이 이게 뉴 커스터마이즈 빵빵빵빵 오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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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프레임 저 오찌거든요 아답! 그렇지 쭉 빼기 어퍼 빵빵빵빵 뚝 빼기 이거 무슨 뚝 빼기냐 아우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맞지마 역시 오우 저 콤보 역시 어려워서 내가 할 때는 잘 안허치길 바라고 남이 할 때는 허치길 바라면 잘허침 어렵거든 용 아씨 용차였는데 흐흐흐 용 흐흐흐흐 엔허퍼 포 카운터 죄송합니다 허퍼 오케이 어허 어 아아 돼 뽐뽕 뚜 빼기 봤죠 이거 방금 왜 하는 거냐면 진원투가 히트하고 플러스3 밖에 안되는데 사람들이 저기서 다른걸 많이해요 아다 아 망했다 삥 아니네 이타로도 죽네 오오 쉣 또 패러져 아스카 아스카 네임도 아니세요, 쌍쟁이님 오케이 어어어어 어 왜왜왜왜 오케이 사기기술 아 아 할줄 몰라요 그러면은 그 본캐 의자단이시니까 어 한 그 한 댕키샤워 정도 되시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와 아까 너무 머리에 열차 올라갖고 선풍기 켜야겠다 어우 아 나 이 일러스트만 보면은 무슨 트라우마 걸렸나봐 저스티스라고 써져있을 것 같애 닉네임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이거 일러만 봐도 저스티스 같아요 저스티스요 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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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대송 윽벽강 한번 노려봤는데 거리가 안되네요 폌어 왠아 야 왜 얘 왜 얘 왜 드끼가 왼손 오른손이냐 헷갈리게 진짜 무조건 정해야짐 아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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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메바고 용차 오예 아스카식게임 이게 통하니까 사람들이 쓰지 아야야야야야야야 죄송합니다 아 아이구씨 못막았다 하하 완전 아메바였다 아 니타쓰시네 우와 뚝빼기 아까비 아 왜 내가 손해를 봐 빵빵빵빵 빵 한 번 더 뚝빼기 야 이거 짧다 이거 안썼 야 안썼는데 실패 아 아까비 아 코스튬 어때세요 이거 모모노기 카나 코스튬이라고 들어봤어요 내가 커스터마이집에 신 대륙을 개척했다고 아웃풍건 아야 왜왜왜왜 아메바 썼잖아 왠아파 포 으어吸 로왁 이웃 봐봐 다시 보여줌 다시 分 동생 이즈 이스 커스터마이즈 이즈 커스터마이즈 벗 이슈 커스터마이즈 이스 보여주ock 봐봐 얼마나 좋아 포니테일 핫도그 한입 허실 한입 허실 얼마나 좋아 품번을 알려줘야죠 품번은 알아서 찾으시고 D 뭐야 저게 일본에도 있나봐요 일본인데 먹더라고 That girl is famous actor in Japan 신인은 아니고 이제 2년차? 3년차? 와봐 외국인들도 좋아하잖아 Yes, ponytails Are always right 안돼요? 저 친구들도 얼마나 좋아해 이거 스크류 안돼요? 이타 스크류 없어요 얘는? 이타 스크류 안되네 아이 어... Not Gravia 아... More than... More than Gravia 아 저 근데 저 모보노기 카나라는 사람을 어... 밥 먹고... 어... 아... 밥 먹고 가지? 뭔 소리야 예...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우, 별이님 안녕하세요 Any special? 잘하시는 분인데 아... 아냐아냐 그게 아니라 아 지금 뭐 카톡에 밥 먹고 뭐 하실래요? 뭐 물어봐가지고 밥 먹고 라고 말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하고자 하는게 뭐냐면 얼굴이 진짜 진짜 아... 진짜 얼굴이 괜찮은데 왜 저거를 할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저 사람이 트위터 하거든요 트위터 가서 얼굴만 보고 동영상은 보지 않습니다 왜 안돌냐 동영상은 안봐도 돼요 잡기 안돌렀다 잡기 안돌렀다 아, 잡기 안돌렀따 너무하시네 맞아 제 i,yap 어aireack Lojialle 띠이에이에이얼 아 무슨 얼굴만 봐도 가능해요 에이이이이... 어 안죽네 큰일났다 외로퍼 야야야 외로퍼 대시했어 야파보야 처음 본 품번인데 idbd 그런게 있어요 아니지 내가 딸문가도 아니고 모든 품번을 알 리운없지 잡기 오케이 답은 뭐다 답은 어퍼 어 아니에요 품번을 왜 외웁니까 cbm001 보세요 cbm001 아 콤보 뭐해야되지 아 용뻥 용뻥 오케이 용뻥 용뻥 1,2,3 어어 애양 아 딜캐 애자 오케이 아 503 503은 좀 그렇지 않아요 망했다 뚜루 빼기 한 번 더 딱 레드 각이다 저건 레아 하려고 하는거 거든요 저거를 발들고 내가 원투나 이런거 누르면은 레아가 나가기 때문에 오케이 아이 코보 오예 노린거야 사실 패턴 아시죠 pet 왜 패턴 오케이 아 대신 안했다 애양이죠 아이 알면서 맞기 애양이죠 그냥 횡 귀사라 하려고 하다가 손이 꼬이네 횡업하겠다 아 두어 잡기 왜 이렇게 못푸냐 아 진짜 저도 저도 이거 있어요 잡기 못풀어요 누구랑 다르게 거짓말하지 않는 양심적인 못풀어요 오케이 그 보시에요 본 슈돌빌인데 파랑은 자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오른자세죠 다시 왼자세죠 자세를 바꾸고 뭔가 할 수 있어요 아 저게 길어 오케이 이거 안되나보다 애양 아이씨 개길꺼 근데 뭐가 나올지 안다는거는 되게 좋은거 야이 이거 몰랐어 아 발목 두번 아이씨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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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양 이렇게 아니 비트 운동 요즘에 사그라들었는데 뭘 비트야 빠악 기판 어퍼 하단 오케이 어퍼 발 바꾸고 왜냐면 저기서 발 바꾸어야 데미지를 많이 입힐 수 있거든 발 바꾸고 그렇지 발 바꾸면은 진짜 빨리 때리는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저런 시동기가 빨리 이길 수 있어요 에양필이죠 이득 쿤보가 왜 이러냐 쥬돌 오른쪽에 어퍼 어퍼가 아니고 플라즈마 노뼛과 야 이거 역시 체별망 스페셜 원래 이런걸 해줘야 쿤보 쓰는 맛이 있어요 아니 게임은 안보고 뭐 자꾸 망가 얘기하고 있어 팔로우 땡큐 체별망 스페셜 공유점 뭔 공유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 테크 6 이 친구들이 네 네 저 똑같은 그 친구들 그 친구들 테크 6 테크 2 예 공 공 공 공 공 하단 어 하단 어 하단이었대요 뭐 아까 어퍼를 했기때문에 어퍼를 한 것도 있고 로아이가 막혔기 때문에 저기서 따닥 하는거에요 화랑이 알면은 생각보다 대처를 잘할수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는 또 화랑하는사람이 있어 위에 꽝꽝꽝꽝 꽝꽝 꽝 저 화랑 화랑 은근히 잘잡은데 에양? 그건 아니고 여기서 나올거는 슈트홀 그렇지 왜냐 벽에서 어 벽광기를 노리는 상황에서 어 그거를 빠져나오면서 동시에 고덱 고데미지를 뽑기위해서 다시 어퍼데 수돌이죠 하단 어 되 하하 잠깐만 삐잉 일어나서 저도 레아 씁니다 잘보세요 발목쓰다가 레아 같이 맞을 확률 업 발목은 아니지만 맞았죠 하하하 팔로우 땡큐 땡큐 선빵이 아니고 피한거에요 피한거 원래 낙법 레아가 제일 낙법 레아 맞추기 쉬운 상황이에요 특히 저렇게 레이지 맞추면은 사람 심리상 뭔가 더 때리고 싶은 욕구가 된단 말이야 내가 왜냐면 흐름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그럴때는 레아가 좋습니다 에잇 아 오프리 확정 빵다리 근데 저 상황에는 뭐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라서 저렇게 되면은 막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뭐야 뭐야 시계웽 으어어어 애니스페셜님이 잘하는 분인데 왜 애왕이죠 벽에 몰린척하면서 애왕을 노려도 돼요 벽에 몰렸잖아 아아 시계웽 쳤다고 아니 반시계 쳤다고 이상하게 안피해지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인데 지금 판을 잘못 짰어 내가 지금 애왕 나올 걸 알면서 알면서도 맞아주기 이거는 거의 서비스죠 이런 실수를 하면 안됩니다 아 오른잡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옛날에 하시던 분들은 저걸 다 많이 쓴다 지금 뭐가 나올까 그렇지 뭐야 이거 그냥 커맨드도 모른다고 쭉 빼기 오케이 야 오 웬일로 콤보 잘쓴 칭찬 칭찬 칭찬해 주셈 갑자기 갑자기 횡캠 저거 썼어 주랑림 만 이천인가 삼천인가 그렇다는데 지 린다 지린다 이즈 메인 위키네스들은 이즈 포어 트레킹 앨렉 프레임 트랩 루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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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즈 아택, 워크스 노머리 제가 만약에 120승 안에만 빨간단 찍으면 0.01 주렁님 아니에요? 아스카로 애양을 많이 써진다 빨리 떴는데 왜냐면 내가 지금 애양을 행으로 잘 못피하고 있기때문에 많이 쓰시는거에요 왜냐면 내가 본인이 손해를 잘 안보니까 시계행을 돌아야되요 왜냐 초스카이등 그러한 주렁기들이 시계로 피해집니다 뚝배기 어 뭐야 나 이거 나 이거 안썼는데 나 대시잽 썼는데도 나갔어요 띵 나 대시잽 썼는데 나갔는데 카운터가 났어 호록 100은 개자라죠 어 킬댓 한 1.0정도 돼요 0점은 아니고 1.02 저거, 저기서 저거한 이유는 늦게 기술 쓰면은 파크로 벽광을 시키고 파크로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 내가 기술을 맞더라도 화랑 벽홈이 세기 때문에 데미지 싸움을 벌겠다는 뜻이에요 어 망했다 아 랜안 안나갔네 맞아서 근데 제가 배그 방송 해보고 싶었는데 안되더라고 수돌 그렇지 다세를 바꾸면은 저 거리에서 아이씨 내 비알콘 벌써 저 상황에서 어 잠깐만 말하다가 맞았다 어 갑자기 왜 이거는 라이 살짝 뻔했다 어 뭐야 잡기처 안썼어요 버튼 잘못 눌렀어요 이거 누르고 있다가 나갔어요 죄송해요 가단 망했다 오 아니요 저 아까 진했어요 진 아 저 진짜 시체에서 먼저 안하는 편인데 600이 또 벽에 멀린척하면은 예양 나옵니다 어어 잠깐만 아씨 이 예양 이 예양이 아닌데 슈돌 저는 저 다세를 잘 안받고거든요 어 아 시경 찼는데 너무 기술이 빨리 불렀다 어 막 어 갑자기 잡기 잘품 앗!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keeps 콤보를 잘 모르겠어 저 상황에서 뭘 써야 될지 이거는 일어나면은 박치게 받아서 잘못 일어나면 안돼 앗씨 바보 아 itself 기저는 어떤 기관리를 개기냐 바볐라 어플 빨리 써서 그래 빨리 써서 앞에 있으면 뭐 써야되지? 구오른손 쓰면 되나? 잘 모르겠네 카나짱 힘을 내줘 덕후 아니구요 다른쪽 카나짱이라서 이거 덕후아니 이거는 아씨 왜 2타, 아 2타 오른발이구나 안돼 왜 저기서 힐랜스를 했냐 높혁광 콤보를 누리기 위해 하지만 실패했죠 카운터 아아 잡힐 눌렀는데 모르겠다 야 오른잡 아 저거만 당했네 야 아이고 기술이 느려서 카운터 낼 줄 알았는데 많이 느리네 이렇게 느릴줄 몰랐어 사양손 양잡이 2개구나 아 아 가드하는데 왜 원퉁하자 오케이 딜캔 아 콤보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는 철권이랑 살짝 부합되지 않는데 콤보가 너무 약함 시계행 돌아 봐봐 그렇지 봐봐 시계행 돌면 나온다니까 초스카이 빵빵빵빵 하단 오케이 기살막히면 떠요 근데 모선이 작아서 아우 감기 걸렸나 파워 이렇게 간지러 오케이 아 콤보 바꿔야겠다 용빵으로 용빵 용 앉아 오예 애왁 나올 것 같은데요 소스카이도 나오니까 시계로 돌자 어 저것도 피하네 와 이거는 뭐에요? 양손이에요? 데미지 0짜리? 아 안 돼 안 돼 아 기상킥 했는데 버튼을 안 눌렀어 아 반시계 쳤는데 아 왜 그냥 가만히 있냐 레버가 말 안 들어요 맞네 저거 맞고 반시계 치면은 가도 되는데 아 까비 팔로우 땡큐 아 아 쿤보 진짜 바보싱인가 얘는 파워크래쉬 뭐야 아병솔이지 한번 더 오왕 코 오오 오 오오 오오 아 하하 달려오는데 가드 의심했어 아 망했다 백광 안된다 어? 미드에 추도록 어제밤는다 빵빵빵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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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건져요 빨리 팁팁 길어 띵 아야야야 야 레이저츠 레이저츠 썼는데 아 바보 왜 길을 모아 레버가 이상하다니까 진짜 농담 안하고 내 스틱이 지 말을 안들어요 아니 내가 졌는데 무슨 인성질이야 어이 레꾸야 어 안드시네 아니 제가 졌는데 뭘 인성이예요 저는 나뭇잎에 아무것도 없는데 언젠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야 반식에 쳤어 진짜 반식에 쳤다고 안죽 이유가 없다고 강했다 앰플 빵따리 아 나 미친끈해 재킷 피하려고 반식에 쳤는데 아 돈 내려주세요 최대망 노래? 어 이 승단이다 막 나중에 진짜 막 흑역사 그 있잖아 가끔 보면은 유명하신 분들 스트리밍 그 밑에 보면은 사건 사고 뭐 이런거 있거든요 항목에 거기에 나 올라오는거 아니야? 거기에 이제 흑역사 해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주나 못 부려는 야 뭐야 이거 그럴까 무섭다 진짜 아 아 뭐야 이거 나 이거 뭐야 이거 나 뽕발 썼는데 뽕발이 아마 왼발인줄 알고 잘못 눌렀다가 필살게 나갔어 아아 짬발 레딧? 레딧 저도 한번씩 보는데 정보 찾으려고 왜냐면은 외국인 친구들의 동양같은걸 파악하려면은 레딧을 가야되더라고 버퍼 아 왜 버퍼 썼다고 어 그래 발목이 타 하면 확정인데 이렇게 레딧이라고 어 어 우리나라로 치면 철겔인데 철겔인데 아이씨 철겔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경향인데 거기는 그냥 아아 아 왜 맞는거야 앉았는데 그냥 커뮤니티 사이트 아 지존 콤보 지존 콤보 이분이 승단 승단 떴으니까 나도 콤보 올린다 앉아 앉아 는 카운터 아 아직 안했어요 안할거 같은데 그냥 동생 관심사가 궁금해서 물어봤다가 철권한다고 말한거지 뭐 거기 돼 되고 하겠어요 설마 네 제가 듣기로 얼마전에 저 빼고 누나랑 어 부모님이랑 해가지고 내시사 야구를 봤거든요 그때 막 아따 진짜 네 왜 저보고 어 안왔냐고 물어봤대요 미쳤다 아 하 왜 안왔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집에서 게임하고 있겠죠 이랬는데 그날 저 방송하고 있었어요 야 아따 진짜 왜 이거 횡쳤는데 기술이 나가냐 그냥 어이씨 왜 내가 피하고 내가 더 맞아 근데 막 일하는 사람인데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되게 부럽대요 왜냐면 나는 내 하고싶은거 다 하고사는거 같다고 어 잘못 쓴건데 팔로우 땡큐 어 뭐야 6분전 랑춘님이 팔로우했습니다 랑춘이 랑춘이 미자 팔로우 해주다니 얼굴 얼굴에는 뭐 얼굴은 카나가 대쁜거 같은데요 에양 그렇지 아이씨 흘려지네 이거보다 뻥발이 더 세져 발 바꿔 아이씨 안바꾸네 발 바꿔 그렇지 사실 사실 뭘 써야되는지 모르네 용차 아 나 왜 내 용차는 왜 하단을 피하지 못하나 아 아니에요 그런거 안봅니다 저 저 아까 아까 말했어요 저는 오모노기 카나는 하나의 어 연예인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 동영상 쓰면은 볼거에요 나는 나는 안볼거 같은데 진정한 팬심으로 진짜 안보음으로 그런게 팬심이라고 그렇지 아 이거 아스카 자 구려 캐릭터가 아 참기 안보여 왜 빙 달려홉 달려와 대신하셨네 아니죠 원래 더 지켜주고 싶은게 팬심이라고 야 여기서 못 때려야돼 패턴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였어요 한기 더 못 푸는거 같은데 으아악! 슈덜! 졌다 아! 오오오 아직 저에게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았습니다 양이다 양 아냐! 어퍼 썼다고! 어퍼 썼다고! 안돼! 어퍼 썼다고 아니 아니 아니! 펭귄은 버린거에요 아니죠 그랬으면 제가 이거 프로필사진 바꿨지 아 왜 엎었으면 자꾸 육 나가냐 자! 선생님 갑니다 그 좋은게 뭔지 알아요? 제가 다니는 철권학교에 과학선생님은 20대 여자분이셔서 체력이 좋아서 야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이거 제가 이김 소외륙? 아이 진정한 팬이기 때문에 철권에 개입하지 않겠다 뭐 이런게 제 의견입니다 아 이거 나 안썼어 아니 여러분 맨날 철권 유비 들어오면은 막 철권 접으라고 말하면서 그 같은 마음이요 같은 마음 망할 뻔 아이코이 이탈라도 나가던가 망다리 제 Sept 아까 말했잖아요 파크를 왜 쓰는가 아 나 짬발래야 하려고 이거하고 이제 가드시키고 짬발래야 했는데 뭘 대기업을 노려요 제가 찔러 빵빵빵빵 철권으로 대기업을 왜 노려 크룩빼기 대항이죠 스크류 그렇지 저는 그냥 소소하게 취미방송하는거에요 취미방송 왜냐면은 아케이드때는 같이 하하호호 으쒷 하하호호 하고싶은데 갑자기 저거왔어 하하호호 게임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집에서만 게임하니까 그게 힘들어요 어디가세요 친구 카운터 그렇지 짬발래야 강다 아 안 돼 안돼 짬발리 너무 가뿐뛰하게 나왔어 아 발색 쳤잖아 그렇지 콤보 모름 에이아 여기서 어 벙아 날 살린다 아이쿠 콤보 뭐야 이거 아이쿠 콤보 뭐야 오 오 괜찮네요 쭉 빼기 간다 으악 뒷번칙 있었는데 이왕손 안다요 띵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흐흐흐흐 반격했을걸 흐흐흐흐흐 그 dk짜데요 아 카나가 이렇게 무너지나요 카나가 이렇게 무너지나 자 간다 자 버프 갑니다 버프 자 야 이 야 이 새끼 일부러 돌리는거 같은데 자 카나 버프 갑니다 카나 버프 자 사진 올려놨다 자 갑니다 돈에 빠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도 않은거 알았어 알았어 아니겠지 알아 알아 야 나의 카나를 보여주지 넌 뭐냐 악마냐 모델인데 어딜인데 뚝 빼기 으악 스프링 야 팽 오른손 임마 야 야 이 새끼 쓰레기네 이 새끼 쓰레기네 저거만 쓰네 잡기 야 이 쓰레기야 야 이 쓰레기야 짬발만 쓰냐 간다 오케이 이 새끼 괘씸한 새끼 어 풀오면 다냐 어? 풀오면 다냐 임마 나같은 아마추어도 널 이길 수 있다 하단 또 쓰겠지 그래 이 새끼 이 새끼가 비질라고 어 나 이거 안썼어요 야 이씨 넘어간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영혼이 시키는 귀사에 간다 지금 게임이 게임이 변태였네 한 번 더 임마 아잇 콤보 커맨드 개깔려 씨 아하자 임마 오케이 아하자 아하야야야야야야 동전 찍어 동전 찍어 하면발 간다 동전 찍어 동전 찍어 짠짠 오케이 간다 뒤로뒤로뒤로 뒤로뒤로뒤로뒤로 귀살 그렇지 마법의 기술 더 깨지고 한 번 더 넣고 일어나면 귀살 죄송합니다 간다 오 이 새끼 이지간국 보소 어 노딜이예요 아 사귀네 일어나면서 맞는 패턴인줄 알았는데 내가 콤보를 맞지만 잡기를 풀고 여기서 벽광을 시켜가지고 버퍼를 맞추는 시나리오 재빨 헤헥 퀘 히야 오 일어나면 레아를 쓰는 마법 빠앙 이짜씨가 아하하하하 흩흩 하하하 하하하 모든게 물 흐르듯이 어 얼마나 좋아 나쁜 놈 어우씨 힘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제 이제 시작이다 호우 호우 어퍼 풀고 아야 미안하다 하다 나올 줄 알았다 너도 쿤볼 못쓰는구나 접니다 버프 간다 흘렸는데요 어퍼 나이스 뭐야 뚫뻑이 살았다 죽었다 에이씨 그거요? 그 아니 저 그런거 커만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말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AV 배우로서 그거를 보는게 아니라 가능성 어 미래에 조금 더 밝은 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거에요 풀고 뚝 빼기 한 번 더 한 번 더 구앤발 미안하다 홀로 땡큐 뚝 빼기 나이스 어퍼 풀고 나 이거 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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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다 너 진짜 조심해라 이재희희 꺼앗대 벽이나야 살린다 그렇지 야 미안하다 너 이거 잘맥지 커맨드 맞는지 시험해 봤어 연예인이요 연예인 에이블베어 아닙니다 야 아하이 나쁜놈아 난 용처다 그렇다면 용블레이드 자 탑블레이드를 안봐세요 노래를 몰라요 걸린다 아씨 안걸리네 와 역시 프로는 다른가 와 콤보도 프로는 다르다 역시 일어나면 내가 망함 하아 유모를 왜 보는지 노예 유모? 유모 볼수도 있지 왜 그 없는거는 그 배우분들의 그 질이 좀 달라서 아이 그 그 질이 아니고 퀄리티 아주 질이 달라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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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몬데 아이 모자이크 있는데 내가 질을 어떻게 봐요 상식적으로 아니이 퀄리티가 다르다고 말하고 보니까 좀 또 이거 또 물어 뜯기겠구나 생각했다 진짜 야 동전줍기 미안하다 천째냐? 흐아 그 그게 들었는데 예스모자이크는 일본에서 합법이고 노모자이크는 불법이래요 그래서 약간 언더그라운드에서 찍는게 쓰레기새끼야 아 시키 나쁜새끼 풀오면 다냐? 어 풀오면 다야? 이씨 어 맞아 그럼 그래서 그 돈 벌려면은 어 유 유 뭐 하고 돈 그 미국쪽으로 이게 빼서 뭐 한다고 들었거든요 노모자이크는 야 이 새끼 미쳤다 1타보고 바로 앉았어 와 반영수 또 봐 야 왜 나를 안풀려 아이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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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송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방송 아니에요 나 실력 방송이야 저도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 랑추 나쁜 놈아 자 금방 올라감 이거 원래 안 돼요 이거? 용뽕하고 원래 투원포 아 투원양손 안 돼요? 약해 골라서 졌다? 다 거짓말이다 다 실력이다 다 실력이다 다 실력이다 다 실력이다 다 실력이다 하하하하 Because I I made a similar look with 아스카 야 엎 엎 엎어 한 번 더 그렇지 아 원잽 그럼 원래 뭐예요? 아 원투 쓰리 기억났다 콤보 머신 실력검 이쁘죠 물론 저는 이런 2D 3D 그래픽에 호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그래도 하는 김에 꾸민 거예요 뭐 제가 뭐 이거 뭐 관심있어가지고 꾸미고 그런거 아니에요 치그웽 돌아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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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그웽 돌아 왜냐면은 엎어가 나오면은 아이씨 왜 엎어 썼는데 슈우르르 아우씨 아파 어 저기요 잠깐만요 야 안 돼 야 하하하하 야 이거 뭐냐 이거 아 지존 와 지존 심리야 엎어 도대체 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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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씨 아 저 개무서워 진짜 저거 뭐 뭐해야 돼 저거 덮쳐 뚝대기 한 번 더 백댕시 엎어 오오오 치 괜찮습니다 레이즈 켜주면은 제가 이깁니다 어 레이즈 안켜줘 왜 얏 레이즈 켜주세요 레이즈 레이즈 실레검 레이즈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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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아 아 좋아하는거 아니고 그냥 그..그걸 보고 꾸몄다 이거지 아 미쳤다 아 아 에휴 낙법 쳤는데 왜 맞아 옆으로 돌았는데 아 하이버 칼라 했어 어어 아 도발 제터퍼 맞았네 톤 투 제터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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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루룩 팍 다리 자르기 안 돼! 아 바보 야! 오오오 오빠 어어어 콤보머신 콤보머신 나이스 콤보 박치기 레이즈 드라이브 삐잉 삐잉 오오오오오 서커스 서커스 삐잉 야 뭐야 야 왜 행 따라오냐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실력 방송인데 이거 아 나 지금 예능하고 있네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아우 네 잘 부탁드립니다 김범수빈님이신가본데 아 에이블배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는데 에이블배우 아니고 배우입니다 배우 좀 어 개방된 어 일을 하시는 배우 아 그러면은 내가 무슨 변태같잖아 아 얘 야동본거 한적도 한번도 없다고 양손 반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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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엉덩이 차버렸다 자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진을 지운다 자 아우쉣 아 아 아 아 아 팔로우 땡큐 빵 빵 빵 얏 얏 얏 호우 아 부끄러워하는게 아니라 오해를 하시니까 와어우우 오우 이참 원 투 이어 대박 세네 오... 라인 잘서지 솔직히 이거 좀 좀 볼 줄 아시는 볼 줄 아시는 분미라면 이야 말하다고 하여개 아이 찐 즉 좀 아시는 분이군요 Во단 까비 까비 오케이 땡 아우 안나가네 매펙으로 관찰 가기다 아니 뭔 아니 질이 아니고 퀄리티가 좋다고 어 상대분의 실력을 어 면밀하게 볼 수 있는 방송 아이구씨 저거 몇 번 맞냐 필살기 쓰겠죠 어 칼 왜 넣었어요 한 번 더 그렇지 야앗 왜 안나가 왜 소리가 안나 소리가 나야 재밌는데 삥 하단 아유 아유 방송에 어디 써있어 그게 방송에 어디 써있어 방송에 어디 써있어 미친 도대체 뭘 보는거야 어디 어디 아 아이 그 제목을 왜 바꿔 아이 승단 떴잖아 있어봐 게임은 승단 또는 강등에서부터다 축축축 오케이 패턴이었습니다 이야앗 으이씨 할로 땡큐 야 이거 질러 잽 노마이크 빡겜 가면 진짜 밖 이분도 진짜 와 게임자 재밌게 한다 이 생각합니다 진짜 오마이크 빡겜 찍어버리기 여불 아니네요 오우csorri sorry sorry 일어나면 레이저 측 아아 знает 안좋거든요 오 בע policeman 오갱기겠스까 레드 썼는데 왜 저기 나가냐 아아 그렇네 진지하게 간다 진지하게 오케이 오케이 실력방송 오갱기 됐을까 했는데 원래 오케이 갑니다 갑자기 콤보 잘 넣쳐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면서 헛치면은 바로 어 바로 헛치면 바로 귀살 그렇지 안죽겠는데 개교시 그만 맞을거야 캠 없어요 제가 노트북에서 스카이프로 하는거라서 미야비 아 오른소리구나 미야비 막았는데 오오오오 오오오오 칼 칼 플러스 2로 강화했어 오오오오 강화성공 강화성공 RPG RPG 오케이 나 뒤로가면서 잡기를 풀고 맨업하고 뒤로가면서 귀살 그렇지 아우씨 뭐야 왜 점프만 해 뚝빼기 쌀국 뚝빼기 한뚝빼기 하실래에 하실래에 그렇지 아잇 콤보 야야야야 잠깐만 선생님 너무한거 아니에요 이얏호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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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간다 욕을 안하네요 치킨도랑 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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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저 노리고 쓴건데 뚝빼기 하실래에 아왜왜왜 버튼이 왜 안돼 뚝빼기 하실래에 도쿄는 8월달에 합니다 오케이 으깨 어퍼 백댓이 엎어 아이씨 걸리네 어우 망했다리 아 가능하죠 여기서 한방 한방 아이쿠 코보씨 한번더 아우 흐헤헤 한번더 맞아주실줄 아 혼자때되는 게임 이렇게 안하죠 X 맞다 빡겜 빡겜 카운터 뚝빼기 뚝빼기 간다 오우씨 대박 어어어 선생님 타 팩터 하나 다른 사진 보여줘요 없어요 저도 방금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거에요 여러분들이 구글 가서 검색하는거랑 똑같다구요 팔로우 땡큐 나도 당신들이랑 똑같다고 영상 밖에 없음 아니 그런거 말고 정상적인 사진 많아요 이거 검색하잖아요 딱 검색하면은 어? 먹방 쳐봐요 먹방 왜냐면은 어 대식가라고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보여드림 이거 빙수 이거 커다란거 혼자 다 먹고 슈크림빵 먹고 이거 뭐 어 먹는거 엄청 좋아 빵도 있고 어? 이런거를 보란 말이야 동영상 말고 왜 동영상을 찾으세요 용차 아 망했다 순번 추천 아니 없다니깐요 농담 안하고 진짜 안해요 아니 이 아저씨들 나보다 더 전문가야 하단 아니 하단 하단핸드 왜 잡기가 나가냐 흘렸는데 남창될일 없지 남창의 정의가 보여 오케 찍어버려 죄송합니다 어 큰복 어어 이거 안울렸는데 어 이거 안썼는데 구앤발 용차 나이스 빵빵 에셋 으 relevant 오우씨 큰일날뻔했네 흐흐흐흐흐흐흐흫 뭘 뭘 내려 뭘 내려 아닙니다 그런거 없습니다 흐흐흫 아니아니 내가 너무 혼자서 시끄럽게 하고있어서 민망하잖아요 그게 그게 그렇다는거지 봐봐 여기 이거 정상적인 사진 많다고 정상적인 사진 많다고 얼마나 좋아 이런거 빙수 빙수 빙수를 엄청 좋아한다더라 우와 어 여기 정상적인거 많은데 왜 하드디스크를 들어가 뭐야 이거 아이디가 왜이래 흐흐흐흫 헬로우 저기요 왜 기스하세요 흐흐흫 아잇 안녕하세요 네 반갑 반가운데요 왜 캐릭터가 왜 이래요 휘흐흐흫 왼adel 외해왓 kinda 에 quiss하세요 선생님 왜왜랴왜랴왜라로 아 왜 honored 기스하세요 선생님 어 왜 기스를 하세요 어우 개기라고 오오 증명하겠다 오씨 막았네 그래서 공참각다운 그렇지 아.. 야 이 캐릭터가 꾸지네 뚝 빼기 오 아이씨 미쳤다 로드 후딜 봐 아 솔직히 캐릭터시지 이거는 오예 질러 안다 그렇지 뚝 빼기 귀살 원 오오 데려갔어요 뚝 빼기 암 받으러 오케이 가졌다 찍어 씨 나도 있어요 짠발 오케이 에이 흠흠 아니 남탓 남탓 안함 공차 그렇지 아이씨 왕알 어렵다 이거 찍어버리기 빠 하단 뚝 빼기 공참각 왠업 호흡 반격기 하단 하단 그렇지 흐흑 흐흑 아 제가 이기는데 왜 제가 드립트루에요 제가 이기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기고 있잖아요 이분은 닉네임을 불러먹어요 드림트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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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호흡 오케이 아 내가 이기고 있는데 왜 아니 또 이기면 이기면 저렴하라고 지면은 닉변하라고 이거 지금 리벤지를 하지 말았어야 됐다 리벤지 안하면 점수먹고 뛰네 말하고 사람들이 그냥 아주 그냥 악마구만 흠흠 나 다 알지 반격기 아이 얘 반격기 안 돼요? 팔꿈치인가? 이미 피할 수 없는거임 흐하 흐하 원 포 매너퍼 원 포 오씨 맞췄다 위에 매너퍼 원 원 원 원짠 오케이 네 나오신다면서요 들었어요 진 다섯명 겨우 채웠다던데 카즈아도 그렇고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땡되기 오케이 빵빵빵빵 빵하고 연하면 던주 우선은 3면발 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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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으흠 그 네글자분들 세분인가 있고 맞나? 아 아이다이다이다 진의 황제님 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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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님 저는 제임스공투님 비기님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명 아우씨 그렇게 다섯명 아마도 그 다섯명 맞을게요 아 진의 진 쪽에 사람이 없어서 카즈아 쪽에 사람이 없어서 갔다고 들었거든요 망 오케이 핫해 핫해 나 이거 안쓴는데 다섯명 아 괜히 앉았다 한 번 더 쓴다 다섯명 아 점프 그거 계급순 아니에요? 계급순? 어 망했다 위에 근데 뭐 상품같은거 없지 않아요? 얻어먹는거 보여요 흐흐흠 너 바나나우유 줘요? 지면 바나나우유 이기면 뭐 있어요? 나 그냥 하는건데 어 햄버거? 햄버거 좋지 패배 바나나우유 바나나우유가 어디야? 저 바나나우유 좋아해요 하고 요즘 다이어트중이라서 햄버거 잘 안먹어요 칠승하고 바나나우유다가 크흐흠 근데 왜 하필 7승이요 그분은 뭔가 7이란 숫자가 좀 연관이 맞는거 같아요 4나나우유 4나나우유 어 망했다 으아 어어 어케이 오케이 통통통통통통통통통 거닌다 뭐야 오케이 맨날 호스팅도 그런 숫자만나고 신이...신이 점지를 해준거지 공찬각이다 공찬각 와이 콤보 오케이 스프링킥 하단 아우 혹시 이 복장과 함께라면 강력해진.. 강력해질 수 있다 이거 제가 예상하는데 이거 유행, 유행, 유행 갑니다 유행 이거 유행한다 이제 누가 감히 어?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심을 생각을 하겠어 저는 밥을 오늘 좀 잘 먹고 와가지고 와 여기 사진 개많음 진짜 이 글에 사진이 엄청많네요 아이씨 이거보면 배고파요? 그런거 아니죠 빙수, 빙수를 진짜 좋아하더라 오오 혼자서 잘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승단이다 칠 치니다는 커마 아 너무하시네 오! 망했다 병몰이 좋고 먹이는 생각하시는 중 에이 태준방 태준방 태준방이 많이 나갔어요 늦게써도 잘되네 또 뼛방 아이씨 흙 흙 아 얘는 팔꿈치라서 반격기 안되나보다 흙 멘오펀 폆 crop 구 반격기 날쌰 진짜 아 왜 제목 바꿨었대 그 와중에 아 왜 제목 바꿨어요 나 이거 끝나고 본다 가만히 있으면 약하게 맞추고 또 다른 데가서 수출할 거 아냐 동발 띵 오케이 한번 보자 고생했습니다 한번 뭐라고 하는지 본다 보자 이거 시작이 안 돼 야 이거 조회수 왜 20이나 되냐 그 없는 거는 그 배우분들의 그 질이 좀 달라서 아이 그 근데 너무 많이 짜는 거 같은데 앞에도 말을 해야지 아 미치겠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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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에요 그냥 뭐가 적당해 말이 너무 두리무실하게 잘렸는데 그래 그래 그것까지 나와야지 뭐 알지 저렇게 말하면은 그냥 없는 건데 모르지 빙수 아 빙수 먹고 싶다 날이 더우니까 빙수 좋지 여름엔 역시 빙수지 이런사람만 뭐 이런사람만 이런사람만 뭐 이런사람만이 됐어 아 아우 오 오우야 최막님 흐허허 노뼈과 아우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퀄리티 앞으로 영어로 방송해야겠다 아 이거 한국말이 두려 어쩌다보니 진은 적어넣가고 기스가 디스까지 올라왔습니다 드림트리의 칭호는 여기까지 아우 4천원 감사합니다 아 진 그래도 계속 해주세요 제가 더 많이 도와쓰려 도와드렸어야 됐는데 뭐야 방금 게임이냐 아우 4천원 감사합니다 기스가 게임하면은 약간 유혹이 드는 캐릭터라야 되나 왜냐면 wegen 하기가 편해요 솔직히 삐인지 빵 4천 구백원이네 잘못 봤다 키스가 하기 편해서 유혹이 오는 캐릭터인데 그만큼 파애되면은 그것도 이기기 어려워요 제 생각은 그리어 앉아 그렇지 역시 아무쪼록 진도 많이 해주세요 와 아바 맨발 썼는데 반격 기 오케이 진 어렵죠 넷 진이 어 약간 캐릭터를 많이 알면은 이 캐릭터는 여기서 개긴다 안개긴다 그런걸 알면 되게 좋은데 그게 포인트에요 사실 언제 내가 펑발을 써야될지 어 팔로우 땡큐우 그게 첫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그래야 어 좀 쉬운 기술이 없어서 그런것도 있어요 사실 어 키안나님이다 전적이 왜이래 초기화되셨나보네 음 근데 뭐 어제 제가 잭이랑 데스하면서도 느낀거지만 솔직히 그 뭐야 게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다 답답할수있어요 진이 그래요 할게 없으면 뻥발만 쓰니까 어버애버 아씨 헷갈렸네 이거 모션이 똑같아서 저거 시계 돌아 시계 돌아 초풍나온다 아 초풍각이다 아니네 오우씨 쩔어 초패기 끝내 셔퍼 아 아 요즘 사람들 다 잘막는다 이거 아 왜요 뭔얘기를 해야돼 또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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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실력방속이라니까 실력방속 다 실력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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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왜이렇게 많이 달아 흫 아니요 저 곧 방종할거에요 방종 예에에 방종할거임 밖에서 부르잖아 지금 그나면은 왜냐면은 오늘 저녁에 또 게임을 할거라서 어 이거 안썼는데 뒷무릎? 아 뒷무릎 아씨 생각나서 써봤는데 적다 없는거는 그 대부분이 흐흐흐흐흫 어우 내 자신에게 1000원을 줬다 1000원을 감사합니다 흑역사만 만들고 있어 헬퍼 포 죄송해요 아, 펜캔 엎어었는데? 마감 나락이다 오케이 부캠 카즈미 써주세요 카즈미 써주세요 카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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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연습해야지 그 대회 말고도 사실 연습을 더해야되요 이 피가 아직 별로라서 오 방금 설계점 아, 걸렸다 아, 펜 5손이 카즈미 카즈미 빰 빵 오케이 구오른손 무릎 발동 15 오케이 아는데 손이 안가는거에요 다 알거든요 오케이 딱 딱 필요한 상황에 알려주셨네 네, 공중 공중 감사합니다 오, 헤일로맨 하와유 아임파인 땡큐 앤뉴 흐흫 흐흫 영어, 영어 고수 펄산 e스포츠 영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들로 앤뉴 세븐 뭐죠, 두뇌 먹을먹어 들어온거 있어요? 없는데 근데 왜 망코야 에이 왜왓디쥬 왓디쥬 대중적으로 쓰는게 129,000원이던데 저도 한번 에이 게임은 제 돈으로 사죠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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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나락이거든요 봐봐 이야 아파 어 나락이죠? 파워크러쉬 나온다 아우씨 오씨 오케이 덮쳐 덮쳐 아 아깝다 사기기술 사기기술 오케이 어 이거 세다 으흠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You know there is a Korean famous song which is called 바나나 알러지 알러지 아 아 멍키 멍키 바나나 알러지 You should, you should see You should, you should watch that You should, you should watch that You should, you should watch that 아우씨 방 오케이 I will send you I will send you 바나나한걸 검색하지마요 그거 아이씨 어우씨 아 아 너 뒷무릎있다 보여주다가 멍키가 바나나 아 카톡있어요 어쩌다보니까 쪽패기 얍 얍 얍 얍 오케이 하 한국사랍? What is your favorite food? 어 치킨 치킨은 항상 맞게 얍 한 번 더 얍 오케이 오케이 흫 Why do you hate Koreans? 백 대쉬 백 대쉬 백 대쉬 얍 이야 안하시네 오케이 스프링킥 아이씨 여기서 풀프리기 한 번 하고 백 대쉬 아 백 대쉬 딱 귀살 각인데 그렇지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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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그치 터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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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 터뜨려 오! 잠깐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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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맨, I don't, 어, 아니 아니지, 싫어한다고 말하면 안되지, 시, 어, it's, 어, it's not, it's not my, best, favorite food, of course, I don't hate it, but why do you say that? 시, 싫어한다고는 하면 안되지, 아, 참, 아이씨, you are so, 헨타이, 변태 아니야, 전에, 아, 그건 좀, 기모아, 오케이, 이거, 컴보 뭐야, 이거, 이건가? 아닌데, 이거구나, 아, by the way, when, when are you going to, 폴랜드, tomorrow? 투원, 투원 양수? 이게 돼요? 그, 그, 있어요, 그, 음식인데, 음식은 아니고, 안되는데요? 대신 투원? 아, 무슨 얘기를 하시는건지, 아, 안녕하세요, 왜, 이것도 안되, 왜, 하, 재밌으면 다행이구요, 지금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 살짝 램프가 왔는데, 딱, 딱 10분하고 가야겠다, 아, 동달이 있네, 안녕, 하세여, 노, 안녕, 하세여, 안녕, 하세여, 아, 외모니 집이예요, 네, 그, 외모니 집이면은, 또 제가 이상한 말 하면 안되자네여, 아, 더추님, 안녕하세요, 전 13살이에요, 아, 그래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야! 야! 야, 이씨, 이런 뒤통수를 그냥, 이런 뒤통수를, 아, 그럼 이기죠, 제가 누군데, 보셨죠? 전용 콤보, 전용 콤보 납니다, 아, 두카가 말해서, 아, 그럼요, 구앤발, 구앤발, 아, 망했다, 걱정마세요, 이런거는, 어차피 이김, 결말은 뭐다? 결말은 이긴다, 그렇지, 오, 뭐야, 이거 왜 맞아, 방금킥 썼잖아, 하하, 반세, 아, 왜 같이 맞아, 기상킥, 시계 돌자, 스탠드, 정리를 합치면, 오케이, 오케이, 어후, 웨액, 한 방 야 너무하네 날 너무 갖고 놀았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어 다 이겼어요 지금 이거 다 이긴 게임이거든요 지금 보면 암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겼는데 야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다 이김 오케이 오케이 리벤드 했다 아무튼 아무튼 이김 아 잊어봐요 잊어봐요 조카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제가 이기겠습니다 금방 이김 금방 이김 한판은 인디아나 존스에서 함정을 찾기 위해 약간 모자를 던져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방 이김 카운터 앗 이긴다니까 야 아 왜 이거 안 맞냐 어 왜 전복공이야 오케이 박타 안 맞고 어 왜 이렇게 길어 바단 띵 띵 그렇지 빡 빡 봤죠 바벌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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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하머 김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고 쓴거에요 보고 쓴거 암튼 암튼 보고 쓴 네 패턴 패턴 그렇지 빡빡빡빡빡 오오오오 예스 나이스 노노노노 It's not good Korean word 맨 쭈아 쭈아 오케이 이제 또 기계, 기계보고 이게 달란다 하단 우와, 쩔었다 기겼다 꼭 데뷔지 You teach me Now it's my fault No no it's No I didn't I didn't teach you 답 해줬어서 너무 좋다고 허벅지는 싸이, 싸이라고 해야되나? 아닌데? 허벅지 알았는데? 싸이, 싸이인데 스펠링은 모르겠다 맞죠? 맞죠? 맞지 않아요? 아는 나도 신기하다 원래 제 방송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앉아버려 시청자하고 토크하는 재미가 있는 방송이에요 원 원 포 팽 오른손 원 맨 아파 포 팽 오른손 아이씨 안닿네 버퍼 오케이 자 이긴다 했습니다 분명히 팡터 시계맹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쪽 발 9앤발 아파 백돼셔 아파 그렇지 아기를 더 철권하는군요 이거 체감 체감-6 유가님 7 구는 아니고 유가님 7 같은데 아 역시 뭐구나 진? 진은 지금 안되는데 퀵매치 해야되요 퀵매치 퀵매치라도 괜찮으면 할게요 어어어 스톱스톱스톱 기다려 기다려 저희 레이지아치 맞추고 이기겠습니다 아유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이거 뭐야 허헝했 아니 이거 뭐 레이지아치果 허쳤나 내가 아직 플러스야 어 아